뺑뺑뺑 푸킹 안녕하십니까 레고형입니다 얼른? 냐 야 아니 루퍼 냐 일로와 너 딱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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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딱대 16년 동안 가터벨트만 착용해온 신지드의 달인 소개할게 수희라고 한다 지금 배우로 썸썸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가터벨트 이벤트는 못받아봤어 W로 써주고요 어 뭐야 너 잘못 썼구나 온야 안녕 X킹그 짱버프에 칠백원 뭐냐고 시간 될까 이거? 너 일로와 너 일로와 앙흥윙윙윙윙 X킹그 뭐냐고! 달다! 바꾸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야 이건 언제 언제 퍼지냐 바로 사주고요 W 사주고요 기다려주고요 남겨주고요 안 돼 도망갈 생각 하지도 마 데이트할래요 데이트할래요? 안녕 뭐야 너 딱 떼 딱 떼 딱 떼 딱 떼 강강서울래 해버릴라니까 딱 떼 너 너 너 이 자식 일로와 엄마가 글로 가지 말라고 뭐야 이거는 딩딩딩딩딩딩딩 뭐야 이건 시벌 잠깐만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퐁 퐁 퐁 어 딜량은 와 뭐야 야 나 딜량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 와 개쩌는데 퐁 퐁 퐁 아 안되는데용 끈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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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라벨지 마라 카밀 기진더 어 아 뭐냐고 아 또 뭐야 뭐야 너 또 윙크 마려워 하아 찌 아 또 어쩔 수 없네 또 딱 대라 아 으악 안돼 뚜시다 씨 야 일방적 킹방적 딜교환 뚜씨 뿌삐 뿌삐 잡 마무리 안한건 좀 실수긴하다 확실히 어 뭐야 야 씨 존야가 있어? 헐 얼레? 어이가 없어버리구 어이가 없어버리구 아 이게 안가져? 아 이게 안가지는건 손 넘지 아 아 마하 마하 너 일로와 빡데이 얘 플래시 없어요 죽여요 죽여 루플 뚜씨 뿌삐 뿌삐 뭐냐고 신드라 그 내 냄새에 맞고 아 죽어버렸네 흠 흠 흠 어 뭐야 안녕하세요 잔나님 뭐 좋아하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만 파스타 좋아하세요? 뭐 드실래요? 아니 저기요 잔나님 거기 저기요 저는 돈까스도 좋아요 떡볶이? 떡볶이 흠 아니 이거 집을 한번 끊어주지 있냐 아 아쉬운데 알겠 갈께 앞에 앞에 어색 뭐야 도구빵 난 한 멈춰서 못0000 뭐 issions 물론 어? 야 잠깐만 죽었니? 어? 미안하다 리신아 나 잡은거 아닌가? 이 사람 노플 아닌가요? 음야 오 하 후 하 뭐냐고 일단 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이다에 제 모든걸 걸겠습니다 아 어? 잠깐만요 아니 얘 피가 왜 이렇게 잘 차? 노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미터에서 아 제발요 아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맨날 fucking good 할 때 박수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맨날 박수치니까 몇 번째로 한 fucking good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fucking good fucking good 약간 이렇게 해야될 것 같아 음 아니 안녕하세요 블리츠님 또 만나네요 우리 또 만나네요 우리 우리 구면이죠 넌 넌 넌 너만 바라봐 난 너만 바라봐 난 너만 바라봐 난 너만 바라봐 나도 바라봐 넌 넌 너만 바라봐 Enemy기 너만 바라봐 다시 넌 널